네 반갑습니다 MTNW 김선윤입니다 자 전반째 시작할건데요 시장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어요 이게 좀 많이 답답한게 뭐냐면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뉴욕중심 흐름이 괜찮았는데 우리나라 주시는 오르지도 못하고 빠졌어요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마침부터 신나게 빠집니다 그리고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막 복을 많이 줄여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갑자기 오전에 가만히 있다가 장이 좀 회복하면서 갑자기 튀어 오르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AS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또 재밌는 종목들 많이 있었지만 오늘 특히 종목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두 개 준비했는데 하나는 역시나 사상 최대 매출가 이익이 좀 나고요 원자재 상승에 따라서 가격 인상을 최근래에 했습니다 많은 업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뭘까요? 근데 매출 최대에다가 15년 추세 바닥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괜찮겠죠? 나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는 배당주인데 이 배당주가 거의 한 7, 8년 동안 빠져있다가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좀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배당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따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역대급 배당을 또 내년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AS 시작할 건데요 첫 종목을 화성 엔터프라이즈로 좀 진행을 할게요 아니 종목이 오전에 이제 제가 10시까지 회원들하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움직임 자체가 없다가 오고 있는데 방송 오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갑자기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AS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 또 그런 상황이 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어느새 또 15%까지도 올려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바닥에서 잘 잡았어요 추천드린 거는 7월 20일 날 추천드렸고요 이제 거의 한 달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머니차트를 시작한 지 이제 딱 한 달이 됐습니다 언제냐면 7월 19일 날 시작했어요 7월 19일 시작했고요 내일은 제가 금요일 날 딱 한 달이 된 상황에서 머니차트 했던 전체 종목들의 상황들을 한번 싹 보여드리고 짧게나마 AS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방송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 방송 끝나고는 제가 또 공개 방송 진행을 할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 어찌 됐든 화승엔터 상승을 주는데 계속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주가 추위 자체를 봤을 때 바닥 포인트부터 큰 상승을 두고 봤잖아요 제가 큰 짐 바닥을 보고서 추천을 드렸고 잘 대응을 했죠 이 바닥을 보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바닥, 아주 큰 바닥, 큰 바닥, 큰 바닥에서의 반등 포인트 항상 중요하다 역시나 여기서부터 반등을 준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항상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 근데 또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아주 쉽게 설명드립니다 올라가는 건 좋아 근데 여기 이제 박스 자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우선은 1차적으로 상승을 노리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서 샀나요? 네, 여기서 추천을 잘 드렸고 조금 안 움직이다가 움직였습니다 이런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움직임이 조금 저조하다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이네요 그래서 우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효성 첨단 소재 좀 볼게요 자, 날짜가 7월 29일 날 이제 추천을 해드렸고 보니까 11%도 수익 중인데 오늘 살짝 올라가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건대 약간 단계적인 계단식 포인트 자체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살짝 그렇죠? 근데 오늘 또 살짝 포인트가 나와요 여기서 더 갈까에 대한 흐름 지켜볼 때 왜 효성 첨단 소재가 오를까? 인플레 법안의 통과에 따라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해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재입니다, 소재 그렇죠? 수수도 마찬가지일 거고 2차전지 마찬가지 소재에 대한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거기에서 꺾이지 않고 가는 그림이 연달아 나올 거고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가 추이 자체가 꺾이지 않으면서 갑니다 자, 크게 보자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전 고점 처음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데 여기까지 안 봐요 1차적으로 계속 강조드리는 거 뭐예요? 여기 또 박스권 자리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50만원이잖아요, 50만원 박스권에 항상 저는 고점 안 보고 중담만 봅니다 자, 50만원까지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천천히 갑니다 제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이 최근에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보통은 천천히 갑니다 급하게 안 가요 차분하게 가면서 계단식 상승 보이면서 50만원까지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어버버반도체가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약간 밀리긴 하지만 어제 분봉을 보면 추천드려서 어제 제가 AS 해드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분봉이에요 2시에 팍팍 튀기 시작해요 이게 뭐지?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떴어요 어? 그 공시를 봤더니 35억밖에 없는 거예요 35억을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그래서 이 35억 유상증자 누가 했나 뒤져보니까 맨 밑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잡히면 좋겠는데 자, 누가 했냐면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SVIC 56호라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SVIC라면 과연 누구냐 내려서 여기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누구냐면요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에서 35억을 넣은 거죠 그래서 아, 35억 유상증자 이거 딱 뜨자마자 주가가 분봉으로 갑자기 날아가더라고요 팡 추천드리고 나서 주가는 굉장히 잘 갔어요 어제 AS 할 때도 정말 이쁜 모습이었는데 이 그림이 더 나아버린 거죠 주가가 튀어버려서 27%까지 갔습니다 근데 제 수익률은 33%가 됩니다 왜죠? 추천한지가 좀 더 전이었으니까 오르기 전이었잖아요 왜 추천드렸어요? 실적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어버 반도체가 어제 이 공시 전에 올랐던 이유가 뭐죠? 실적이 어마무시해서 올랐습니다 자, 근데 그 실적을 기반으로 올해 실적을 잡는다면 제가 계속 강질드리는 게 뭐예요? 주목으로 보겠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그림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 차트 말씀드렸잖아요 이 라인의 바닥에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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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고 튀고 가는데 계속 움직이는 건 뭐다? 바닥 잡고 갈 때 고점 그 다음 고점은 조금 더 위 그다음 고점은 또 위 그다음 고점은 얼마까지라고요? 2만 원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그냥 2만 원 이상까지 볼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적이 뭐예요?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부반도체는요 계속 지켜보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굉장히 기분 좋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강조를 드리고요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예쁜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마 작은 횡보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약간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가겠죠? 다시 갈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겠죠? 당장 갑자기 또 오늘 오후장이나 내일이나 다음 주에 급등이 나오길 바라지 마세요 이미 제가 강조되는 건 뭐예요? 저희는 저는 제 스타일은 종목이 어떤 실적이나 모멘텀이 있는 것을 예상을 하고서 그거를 미리 선점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 그대로 분석을 해서 선점하는 거라고요 거기서 기다렸다가 급등이 나오고 할 때 팔고 나가는 전략을 항상 취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급등할 때 따라 들어오신 분들한테 머니차트 보신 분들은 그냥 팔고 나가는 거예요 추이를 보다가 남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계속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DN 오토모티브 볼게요 지금 보면 오늘도 장중이 급등이 나오다가 약간 밀리긴 했지만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얘는 현대기아차 빠짐에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매출 방진 제품 자체가 글로벌화 돼 있어요 전 세계 30여 개 회사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테슬라부터 해서 GM부터 해서 유명한 회사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관없거든요 거기에 뭐예요? PER 5배 최대 저평가 왜? 왜? 두산 인수했잖아요 공작기계 인수해서 그 포인트가 크단 말이에요 2조 원 이상 주고 인수했어요 근데 DN 오토모티브의 시총은 어제까지 그제까지 제가 추천드리기 전까지 6천억 아래였어요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왔지만 6천억 되라고요 아직도 이 포인트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시간을 두고 본다면 이 종목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거예요 저는 이 종목의 현재 최고점 자리가 8만 7천 원인데요 이거 10만 원 이상 가야지 정상이에요 10만 원 가져야 돼요 시간은 걸려요 하지만 10만 원 갑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말씀드린 대로 15년 바닥 차트를 좀 봤어요 그래서 꽤나 재밌게 올라가지 않을까 3분기 실적이 또 어마 무시한 이유가 있거든요 종목은 태림 포장이에요 태림 포장인데 이 종목을 가만히 제가 지켜봤어요 어떤 흐름이 나올까 이게 골판지예요 2018년 금융위기 때부터 차트를 볼게요 이 주봉입니다 이 차트부터 해서 라인을 따라 만들어보자면 이런 구조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흐름 자체가 전체 추위 자체가 이 대형 추세에서의 바닥 라인을 훑고 가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항상 아주 쌌던 자리예요 이 자리, 이 자리도 있고요 이 코로나 자리도 있고요 이 자리도 있어요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은 실적을 잠깐만 볼게요 이 차트 상황도 이뤘지만 실적 대응을 잠깐만 봐볼게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반기까지의 실적을 체크해보자면 이런 포인트가 나와요 매출 자체 얼마입니까? 한 4천억 가까이 나왔어요 이익 자체 얼마예요? 19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다시 볼게요 돌아가서 이제 기업 분석 라인을 열어서 체크해보자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까지에서 매출이 7,100억 찍었거든요 근데 올해 8,000억 훨씬 넘어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9,000억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 300억인데 이미 벌써 얼마 있어요 190억 이상 찍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테림 페이퍼 테림 페이퍼 최대 주주입니다 테림 쪽에 골판지 가격 인상이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11% 인상을 시켰습니다 8월 1일부터 그리고 포장 종목들의 최대 성수기가 언제냐면 추석이에요 3분기거든요 3분기 거기에 매출이 완전 처벌입니다 그럼 3분기 실적이 사실 너무나 좋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주가가 추이가 밑으로 꺾일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하고서 튀어갈 수밖에 없는 실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2분기 실적도 어마무시했는데 3분기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격 인상 포인트가 더해졌습니다 추석 때 매출 포인트 어떨까요? 많이 안 봅니다 이 종목은 3분기까지 봅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시점까지 보기 때문에 주가를 예측해보자면 바닥에서 올려치면서 주봉입니다 갈 경우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있어요 떨어지기 직전 구간까지 살펴보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 포인트에요 여기 포인트 크게 멀리 안 봐요 높게도 안 봐요 적당히 먹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얼마? 4,200원에서 4,400원 정도밖에 안 봐요 그것도 몇 개월만 봐요 멀리 안 봐요 멀리 안 갑니다 여기 반등 나오고 올려치는 거 보고서 판단할 거예요 만약에 4,200원 넘어가면서 안 빠진다 안정적인 횡보세가 보인다 하면 더 갈 수 있겠죠 왜? 어쩔 수 없는 매물벽 자체가 존재해요 여기 물려계신 분들은 안 달라 있거든 죄송한 말씀이지만 팔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밀리지 않고 친다면 그 다음 얼마 봐야 될까요? 그 다음은 저 위에 봐야죠 어디요? 이 자리 봅니다 이 자리가 1차 그 다음 2차 자리인데 그 다음 5,500원 보면서 이 위를 볼 수 있겠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종목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 나옵니다 올해 나오고요 내년도는 또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 종목은 최소 2년 동안은 내년까지는 사실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 바닥이에요 이런 거 잘 잡아두시면 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방송 코너 이름이 머니 차트인지 보셔야 돼요 돈 되는 차트를 설명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돈 되는 차트 돈 되는 차트 돈 되는 차트 항상 그렇죠?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침부터 해서 아 뭘 하다가 사실 어저께 제가 한 종목을 한 대여섯 개를 찾아봤어요 이번 주 시장 자체가 조금 왜 이렇게 어눌하지? 그렇다면 조금 안정적인 걸로 포트를 한번 채워볼까 싶어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아마 이 종목 기억하실 거예요 한동안 굉장히 잊혀졌던 종목입니다 한국 셀셜유입니다 한국 셀셜유예요 발음도 안 되네 자 한국 셀셜유인데 이거 차트 보면은 여러분 기가 막혀요 주범으로 완전 대형 추세 볼까요? 이거 옛날에 되게 핫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주식 고려하신 분들 이전에 막 2000원 초반부터 해서 2010년 11년 그냥 갔어요 근데 이 종목은 전통적으로 뭐죠? 주식으로 돈 버는 종목은 아닌데 배당으로만 다시 보는 종목인데 배당 포인트가 굉장히 셌거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작년 말 기준으로 배당을 얼마를 줬냐면 올해 초에 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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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올해 보면은 기업 실적이 어때요? 석유 관련이다 그러면 매출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좋겠죠 무조건 좋다고요 단순 계산으로도 한 3,000억 찍어요 올해 가뿐하게 찍습니다 이익도 되게 잘 나와요 올해 작년보다 잘 나온다고요 작년에 배당 19,000원 이 회사는 실적에 따라 배당이 좀 많이 달라져요 제가 볼 때 배당 2만원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작년에 19,000원이었는데 근데 작년 기준으로 현재 주가 배당을 따져보면 7.5%가 나와요 7.5%요 장난 아니게 많이 줘요 자 근데 보세요 올해는 실적이 더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을 2만원까지 최소 예측해 봅니다 그러면 배당률 얼마? 7.5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현재가 기준입니다 주가가 올라간다면 7.4% 이렇게 되겠죠? 근데 주가가 더 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주가도 원체 바닥에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한 이익까지 같이 보시고 이 배당 수익까지 같이 노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 배당주가 가장 매력적인 시기 여러분 아시죠? 5월, 6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어땠나요? 아 6월 달에 힘들었잖아요 배당 매력이 지금 높아진 시점이 또 언제 바뀌어? 바뀌어버렸어요 오히려 배당주를 늦게 탄 사람이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나왔어요 6월, 7월, 8월 특히 7월, 8월이 포지션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시점 자체가 배당 매력이 높은 시점 그럼 얘는 주식으로도 먹는다 자 이 평선까지 완벽하게 밀집하고 있는 이 포인트 보통 이 평선 밀집 구간에서 주가가 바로 튀는 모습 많이 보시지 않아요? 이거 나왔죠? 그런데 한국 쇠셔교육은 사실 배당으로 보시는 거지 주식으로 큰 돈을 버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만약에 배당주를 찾고 계셨던 분이시라면 이거 볼만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한국 쇠셔교육 이거 볼만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태림포장이랑 한국 쇠셔교육 말씀드렸고요 내일은 제가 이제 딱 한 달 되는 날이라서 한 달 동안 추천했던 종목들 굉장히 좀 많아요 종목들 한번 쫙 전체 한번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추가적으로도 좋은 종목도 드리고요 또 내일은 방송 끝나고 공개방도 진행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현설 정지원 대표님의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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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